여비영이 하길래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랜만에 켜봤습니다. 잘 지내시나요? 잘 지내면 소리 질러! 잘 지내면 소리 질러! 잘 지내면 소리 질러! 잘 지내면 소리 질러! 감사합니다. 잘 지내면 소리 질러! 안녕하세요! 네 인사를 잘 해주시네요 다들 고맙습니다. 요즘에 참 그렇죠. 늦은 시간까지 바뀌지 못하니까 많이 답답하시죠? 조금만 힘냅시다. 이 노래의 제목이요 노래 제목은 조지의 Let's go 피크닉이 돼요. Let's go 피크닉! Let's go 피크닉! Let's go 피크닉! Let's go 피크닉! What's today TMI? TMI 오늘 저 맛있는 거 먹었어요. 김치찌개. 김치찌개 먹었어요. 네 진짜 오랜만에 켰죠. 김치찌개도 먹고 초밥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. 맛있었겠죠? 오늘 많이 먹었어요 진짜. 꽃게랑 대게 뭐 이런 것들이 철이라고 하더라구요 이제. 그럼 개 꼭 드세요. 그냥 한번 잠깐 켜본 거니까 너무 오래는 하지 않을게요.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나중에 또 만나요. 그리고 월요일날 그거 동네 청년하니까 그 때도 꼭 봐주세요. 안녕 바이!